식초의 효능 소화보조제 식초, 특히 사과식초는 소화를 개선하는 능력이 있다고 종종 선전됩니다. 위산도를 증가시켜 음식이 분해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조절 일부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혈당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주인은 인슐린저항성 또는 제2형 당뇨병이 있는 개인에게 특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체중관리 식초는 포만감을 촉진하고 과식을 예방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신진대사와 지방저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균특성 식초는 항균특성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상처를 세척하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정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심장건강 일부 동물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피부 건강 항균특성으로 인해 식초는 스킨케어에서 토너로 사용되거나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식초를 섭취하는 방법 물의 희석 식초를 섭취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물에 희석하여 섭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복용량은 매일 적어도 한 컵의 물에 1-2 티스푼입니다. 샐러드 드레싱 식초를 올리브오일, 허브, 약간의 꿀이나 머스타드와 섞어 맛있고 건강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리 재료 고기 메리네이드, 야채 절임, 소스 등 다양한 요리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초 음료 식초를 물, 감미료 꿀이나 메이플 시럽 등 추가 향료 레몬즙이나 생강 등과 섞어 상쾌한 식초 음료를 만드세요. 안전 및 예방 조치 희석이 핵심입니다. 식초의 산성도로부터 치아와 식도를 보호하려면 식초를 섭취하기 전에 항상 희석하세요. 빨대 사용 식초를 마시는 경우 치아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범랑질을 보호하기 위해 빨대 사용을 고려해보세요. 수량 제한 소화 분량과 같은 잠재적인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하루에 1-2 테이블스푼을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임신 및 건강상태 임산부와 특정 건강상태가 있는 개인은 식초를 일상생활에 포함시키기 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결론 무수히 많은 잠재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지닌 식초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식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희석하여 적당히 섭취하세요. 특정한 건강 문제나 상태가 있는 경우 이를 정기적인 식단의 일부로 만들기 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